정리정돈의 강박이 아니라 자기 삶의 속도와 어떤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는 화분 받침대인데 아 얘를 수납자로 쓰시네요? 화분 받침대를 필요한 거 하고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행잉식물이었는데 못 살리고 이거 통만 놔뒀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주시 팔당우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박목동입니다 나이는 41살이고 20년 된 구축 빌라예요 평수는 24평 저희 부부 둘 그리고 4남매 이렇게 식구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 4회 정도 출근을 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첫째 아이들이 쌍둥이고 13살이에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 나이고 셋째는 초등학교 2학년 9살 그리고 넷째는 4살 이렇게 성별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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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래서 저희 집은 여자가 넷, 남자가 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가 20년 된 구축 빌라인데 여기 싱크대하고 큰 욕실만 새로 했거든요 볼 때마다 애정하고 사랑하고 있는 주방이에요 상부장은 유리 그릇들을 좋아해서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먹을 때 좋아하니까 여기다 해주고 제가 빈티지 그릇들을 좋아해서 결혼해서 초반에 모은 것들인데 잘 쓰고 계시나요? 네, 아이들이 크면 좀 더 잘 쓰겠죠 지금은 4명이 될 줄 몰라가지고 아, 몰랐던 거예요? 그건 몰랐어요 저희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4명이 될 줄 모르고 이런 접시들을 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일 가볍고 설거지하기 편한 코렐 그릇들로만 쓰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 반찬동인데요 저희가 도시락을 자주 싸다녀요 저녁에 나갈 때, 주말에 운동 나갈 때 교회 갈 때 거의 도시락을 싸다녀서 이건 항상 쓰는 거고 이거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찬들 6명이면 외식이 좀 힘들고 또 식성이 다 다르니까 식당에 가서 먹느니 제가 싸다니는 게 편합니다 식성이 다 달라서 메뉴를 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누가 이제 뭐 먹으러 가면 누가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꼭 2명, 3명씩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을 싸면 제일 잘 먹고 돈도 절약하고 편하고 그냥 마음이 편해요 막 실랑이를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그 뚜껑 거는 거예요 냄비 뚜껑 걸고 저희 한 번에 요리 3, 4개씩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도구를 여기서 쓰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거는 게 나오네요, 이렇게 네, 이거 뚜껑 이렇게 두 개, 세 개 큰 것도 잘 걸리고 이거 너무 저는 편해요 여기가 오염이 안 되니까 좋다 네네, 여기는 화분 받침대인데 이거 빨리빨리 쓰니까 여기서 버린 걸 다 주워왔어요 아, 얘를 수납자로 쓰시네요 화분 받침대를 네, 이것도 저희 아이가 만들어 온 거 얘도 만들어 온 거 얘도 만들어 온 거 이걸 아이가 만들었다고요? 네, 목공 수업이 있어요 타일만 끼우고 색깔만 칠하면 되는데 예뻐서 걸어놓고 주로 이거를 많이 쓰고 필요할 때는 이걸 꺼내서 쓰죠 애들도 애착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왜 내 건 안 쓰냐? 뭐 이런 것도 있죠 아, 이거는 다 쓰시고 계실 거 같은데 천연수 샘이가 저의 설거지에 혁신을 가져왔는데 너무 잘 씻기고 예뻐요 잘 마르고 이거는 뭐 일부러 얼굴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둥근데 여러 가지 자르는 모양대로 나오고 이게 지금 제가 쓰기 편해서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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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쫙 이렇게 자끄시는 거예요? 네네 아끼없죠 바로 또 걸어주고 이렇게 이것도 저희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엄청 자석이 완전 냉장고가 흔들릴 정도로 꽉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운동 나갈 때 물을 한 7리터 챙겨 가거든요 6명이 엄청 물을 많이 마시니까 플라스틱을 또 쓸 수 없어요 여기 물 채워가고 이온음료 한 두세 병 가져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텀블러 다 챙겨 다니고 이거 매일 쓰니까 이거 어디다 넣어놓고 여기 세워놓으면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진짜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1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고 3단짜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높이를 맞춰서 2단을 사고 이거는 있던 바구니를 여기다 걸어서 어른들 컵은 여기다 쓰고 이것도 사이즈가 딱 맞네요 네, 여기에 딱 걸었어요 여기는 이런 것들 이렇게 바로바로 걸 수 있게 쓰는 거 양면 테이프 이거 마스크 줄 빼놓은 거 묶을 때 쓰고 아 네, 저는 접어서 뭐 걸고 이런 거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를 아예 동부만을 위한 존을 이렇게 빼놓으셨네요 네네, 그냥 바로 여기서 바로 이걸 하고 이렇게 접어놓고 넣어놓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럼요 이거 꺼내서 다 쓰레기 다 가져와! 이러면 이제 여기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로 나가고 저기서 이제 쓰레기 작업해서 나가고 이렇게 여기는 이것도 제가 여기 소리 안 나는 거 보고 배웠어요 아, 이거 보고 배우셨구나 네, 여기는 휴지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잘 안 쓰니까 어, 잠시만요 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아, 휴지심을 애들이 다 모아놔요 그러면 곳곳에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휴지심을 뭘로 붙인 거예요?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네 꽂는 걸로? 네네 어, 잠깐만, 이것도 빨래 바구니 이렇게 엎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친정 어머니가 뭐 갖다 주시면서 주신 바구니인데 빨래 바구니가 있어서 이거를 1, 2층으로 쓰려고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청소 소리고 이렇게 쓰고 이건 뭐 갖고 보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거 뭐 이렇게 외국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설탕 그걸 주셨는데 다 먹고 이렇게 다 이렇게 꼭 따로 이렇게 제품 산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저희 뭐 새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있는 걸로 다 해보고 저기도 책꽂이인데 책 정리를 하고 나니까 책꽂이가 많이 남아가지고 수저가 되게 많이 꽂혀 있잖아요 제가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갔다 와서 간식이나 밥 먹고 저녁 먹고 할 때 엄마 숟가락이 없었어? 젓가락이 없었어? 포크가 없었어? 하니까 그냥 왕창 꽂아놓고 왕창 씻어서 해놔요 이게 4구짜리예요 보통 게스트룸이나 펜션에 있다고 하던데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3년 내내 써가지고 얘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를 이렇게 빵을 넣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이거를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 걸어놓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조금만 해놓으면 딱 구워져서 다 됐다 해서 이걸 빼고 이렇게 이게 안 된다고 지금 뭐 버릴 순 없고 너무 잘 작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저희가 이런 과자 잘 안 샀는데 이번에 여기 삼남매 집에서 선물을 많이 줬어요 여기 건너 건너 편에 친한 지인네가 과자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눠주고 저희도 반찬 갖다주고 이렇게 품앗이도 많아보네요 네 품앗이 하죠 여기 시골이라 좀 잘 돼요 그게 재밌어요 냉장고는 이야 깔끔합니다 지금 1층에 어르신이 준 대파가 엄청 많아가지고 지난주 내내 대파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많이 지금 네 이거는 사과 채소들 이거 서랍 빼는 것도 되게 불편했는데 저번 속초분 거 보고 배웠어요 빼서 다른 수납을 쓰고 이거 너무 편해가지고 여기 위에도 막 쌓을 수 있고 이게 적용이 빠르시네요 또 보면 바로 학습 능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통에 소스들 다 모아놔서 안쓰러지게 해놓고 그냥 찌그러뜨려서 넣어놨어요 찌그러뜨려서 넣어놨어요 그래도 문 잘 닫혀가지고 이것도 원래 접시 선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 없을 때 여기서 다 꺼내 먹는 그 라인이 여기고 여기는 제 장류 여기는 이제 식재료 저만 손 닿으면 되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요리할 때 쓰는 거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이것도 지금 저 과자들하고 선물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다 채워놓고 이것도 늦게 오면 없어요 학교 일찍 갔다 온 친구 먼저 꺼내서 먹고 엄마 회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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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오면 없어요 그냥 먼저 먹는 사람 임자 이렇게 이 커튼은 저희 안방 커튼으로 하려고 산 건데 여기가 서쪽에 여름에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시리얼과 잡곡과 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거를 걸었는데 잘 어울리죠? 네 너무 이뻐요 네 이거 그냥 제가 대충 직근으로 묶어서 구멍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희 집은 다 대충 주섬주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섬주섬 주섬주섬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것도 그 토킹이 언니 보시면 이렇게 다 걸어놓잖아요 옷걸이 해서 그냥 얘가 맨날 바닥에 있었어요 아 얘는 저기 밑에가 다 고장나서 버리기 직전인데 남편이 이걸로 먼지를 털어요 이 건조기 먼지를 밖에 나가서 먼지 안 하고 여기서 청소기로 여기서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좀 더 나쁘지 않네요 네 좋아요 근데 자리를 차지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버릴 거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뭔가요 이거? 여보 먼지털이 고마워요 아 그거? 제가 맨날 먼지 털 때마다 이렇게 재채기하고 콧물 하도 흘리니까 저거는 아빠한테 전담을 했는데 고마워서 저렇게 써놨어요 아 저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네 네 네 보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거실 공용 욕실인데요 들어오시면 여기만 나름 건식으로 쓰기 위해서 딸내미들 파우더룸을 나름 만들었어요 대박 이쪽에 프라이빗을 가려주기 위해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어릴 때 사진들 다 걸어놓고 여기도 아이들 작품이 많이 있어요 저희 막낸데 너무 귀엽죠 막내가 루돌프 막내가 있네 너무 귀여워서 이 사진 걸어놨어요 귀엽다 네 이것도 휴지심 딸들이 쓰는 빛 아 휴지심을 다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빛 이 사다리도 여기 집에 어울린다고 선물을 받았는데 애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여기 세워놓고 지금 뭐 머리띠랑 집게 목걸이 다 걸어놓고 소품숍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아기자기하게 아이들이 편하게 써요 얘는 뭐냐면은 막내가 하도 뚜껑을 날려버려가지고 여기 막 치약이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여기라도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애기가 여기다 넣어요 네 여기다 넣어요 4살짜리 애인데요? 4살이에요 4살 너무 잘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전동도 여기 이제 충전기를 이거 빗통이거든요 여기다가 걸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다 해놓으면 계속 넘어져요 여기는 아빠 이발기 애들 앞머리 잘라주는 거 이게 뭐 매니큐어랑 이거 비우드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 한 번 사면 네 개씩 나오잖아요 통이 학용품이랑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것도 귀엽다 딱 보면 이렇게 뭔가 수납할 수 있는 애들의 느낌이 오잖아요 막 그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고 빨래 바구니가 항상 이렇게 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물도 막 치고 이래서 제가 이거 끈을 따가지고 여기다 걸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기가 여기 오면 여섯 명 운동하고 들어오면 여기 분비고 저기 분비니까 막내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씻어요 혼자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잘 씻어요 혼자 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불규직한 생활습관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 등으로 장 건강에 좋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 비앤알신이 지난 나눔에 이어 한 번 더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정리 이행시를 남겨주시면 100분을 선정하여 비앤알신 다이어트 유산균을 드립니다 먹기만 해도 다이어트 또한 도움이 된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여긴 항상 비어있는 칸인데 도서관 반납책만 둬요 안 섞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오늘 다 반납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다 둔 거고 반납존이에요? 네 반납존이에요 아이 학교용은 딱 이렇게 봉투 해가지고 여긴 딱 학교 거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안 챙겨도 되고 엄마 어디 써봐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다 옷장도 아이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돌돌 말아서 넣어놨어요 개기 힘드니까 거실에 이제 빨래를 한번 딱 부어요 그럼 얘들아 다 각자 자기 거 찾아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자기 거 둘둘 말아서 다 넣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뭐 창 항상 여기 열려있으니까 여기다 해서 보조가방 같은 거 이거 진짜 풍경 봐요 네 지금 추수하면은 저기로 항상 애들이 다 뛰어들어오거든요 여기를 다 운동장으로 쓰니까 옷에 뭐 도깨비풀, 흙, 가시, 벌레알까지 다 붙어와요 그래서 제발 벌레는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 뚜껑을 막내가 푸셨어요 이렇게 켜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켜면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촛불처럼 만들고 이렇게 불을 끄면 되게 아늑해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호롱불처럼 여기다 꺼내놓으면 화장실 갈 때 저 방에서 화장실 갈 때랑 이쪽에 다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놔요 네 호롱불 애들이 재밌어해서 항상 자기들이 여기다 껴놓고 이건 펼치면 침대가 되는데 보통 둘 다 여기 그냥 이불 깔고 자요 그래서 여기 이불 장 따로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불 넣어놓고 베개도 세워놔라 이거 어릴 때 보던 책인데 요즘도 가끔 꺼내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안 넘어지게 제목만 보이게 잘라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조금 더 보면은 아마 정리하겠죠 여긴 저희 거실인데요 여기 위에는 원래 책이 되게 많았는데 다 정리를 하고 다 약간 앉은뱅이 느낌으로 좀 가구들이 다 아이들 동선에 맞게 낫게 되어 있고 이것도 저희 셋째가 만들어 온 대왕 카네이션인데 예뻐서 고장 난 인터폰을 그냥 가려놨어요 인터폰이 있나요? 네 고장 났는데 그냥 빈티지로 놔둬도 되긴 하지만 이거 그냥 포인트로 여기 편지도 있고 너무 예뻐서 해놨어요 여기는 구급상자가 있었는데 꺼냈다 뺐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다 풀어서 칸칸이 정리를 했고요 이거 많이 쓰는 거 채운 게 애들이 콱 넣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를 완전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제 4명 키우면 거의 엄마가 반 의사가 되죠 그래서 어지간한 건 입술 체온으로 딱 했을 때 38이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입술 체온이 정말 정확해요 이 공간은 좀 쉬는 공간이에요 나름 애들이 많은데 여기 다 모이면 어떤 식으로 모여요? 다 모이면 어떤 식으로 모이냐면 여기는 이제 3명 밖에 못 앉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 다 선착순이고 늦게 오면 바닥에 앉아야 돼요 이 테이블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 다 모여가지고 뭐 간식 먹고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막내의 공간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다 각자 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책상으로 자기 공간을 해줘서 여기는 막내존 여기가 진짜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다 지금 애가 만들어 온 책꽂이에요 책꽂이 근데 이걸 뒤집어서 지금 수납으로 했어요 책을 많이 줄이고 다닐까 책꽂이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얘는 교구 상자인데 안에 교구는 다 없고 이렇게 털실로 만든 것도 넣어놓고 계란에다가 색깔 한 거 넣어놓고 여길 정리하다 보면 되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작지만 행복함을 주는 그런 순간들 여기가 딱 저희 드레스룸이자 파우더룸인데요 여기 화장실에서 나오면 막내가 물을 뚝뚝뚝 흘리고 돌아다니지 않게 여기에 막내의 속옷 옷 여기서 다 해요 다 자기가 입어요 그럼 제가 나와서 여기 속옷 입고 여기서 뭐 운동복 꺼내고 출근복 입고 나가고 이거는 화장대인데 이거 베이킹 호떡 반죽하는 거 같아요 대충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바르고 빨리 나가요 필요한 거 하고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행잉식물이었는데 선물 받은 거 이사하고 친구가 줬는데 못 살리고 이거 통만 놔뒀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고 이 문은 원래 바깥쪽에서 봤을 때 유리 찬장이었는데 가벽이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또 돌아서 나가고 공간은 큰데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노란색으로 뚫었고 저기 앞에 이제 재택근무하는 아빠 공간이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막내 다 재웠어요 그럼 제가 막 일하다가 건조기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보 건조기 뭔지 뭐 이런 식으로 여보 분리수거 나가자 뭐 이렇게 그럼 저기서 일하고 있다가 같이 나가고 제가 여기서 일할 땐 저쪽 문을 잠궈놓고 아이들이 이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해요 저 문 잠겨 있으면 애들이 이쪽으로 와서 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막내가 이불에 오줌을 세서 옥상에 말리러 가는데 저희 모자거리 저희 여기 밖에 나가 보셨죠? 엄청 뜨겁거든요 책가방은 놓고 가도 물통이랑 모자는 꼭 챙겨 가요 아이들이 그래서 급할 때는 이거 통째로 이렇게 들고 가요 운동 갈 때 주말에 그냥 이거 통째로 차에 싣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셋째 넷째 거 자에게다가 걸어놓고 이미 가져 나간 거네요 네 갖고 나갔어요 오늘 그리고 지금 우산꽂이는 이번에 장마 엄청 길었잖아요 이거 화분이거든요 물 떨어지면 그냥 여기만 이렇게 받아서 하고 보통 저기 저희 화분을 꺼내놨잖아요 물이 떨어질 때 저 화분 위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물이 다 마르죠 그걸 여기다 이제 꽂아놨죠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와 하늘 맑은 것 봐요 여기 너무 좋죠 여기 추수 때 여기 들판이 사실 아이들 다 놀이터예요 여기가 여기가 엄청 벌레도 많고 생태계가 다 살아있어 가지고 여기다 넓고 한 시간이면 다 마르거든요 그럼 제가 퇴근 전이면 애들한테 걷어서 갖다 놓으라고 하고 애들이 이것도 걷어와요? 그럼요 되게 좋아해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아 옥상을 정하는구나 네 여기 뭐 재밌죠 모자가 없으면 여기서 눈도 못 뜨고 그래도 일광건조가 아주 잘 되겠는데요 엄청 잘 돼요 그래서 햇빛 좋을 때는 안 빨아도 일부러 널어놓고 막 소독하는 것도 많고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촬영한다고 날씨도 갔나 봐요 네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주시 팔당호수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박목동입니다 목동은 제가 산안매를 우르르 몰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애칭이고요 나이는 41살 주 4회 출근을 하고 하루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희 집은 24평 빌라이고 20년 된 구축입니다 저희 부부 둘과 사남매 이렇게 식구 6명이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큰아이들 때부터 모유 수유를 좀 오래 하면서 사남매를 과정 보육을 많이 하면서 길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의 일과 또 아이들 양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청소나 정리정돈이나 살림은 제일 좀 뒷전으로 밀리고 그때그때 생존을 위한 요리를 해서 먹고 그때그때 필요한 청소들과 정리정돈을 하면서 살았겠죠 네 그렇는데 넷째가 태어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열리면서 3년 정도 집안에서 다 같이 지내게 될 때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느꼈고 공간을 지금처럼 나눠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부터 머리를 많이 쓰고 몸도 움직이면서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다자녀를 키우는 집은 보통 생존형 정리정돈과 생계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다자녀를 키우는 부부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런 집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한 명을 키우든 두 명을 키우든 치워놓으면 다들 어지러지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거나 버텨야 해요? 극복할 수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가야 되고 아이들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 손이 많이 가는 시절은 저도 네 명을 키워보니까 딱 한 5년 6년 정도까지 굉장히 인생의 치열하고 절전기가 있어요 그냥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한 집에서 엄마가 이것도 못 어질게 하고 이것도 못 갖고 놀게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안 즐겁지 않을까 집에서 사는 게 그래서 저희도 8시 반 전에는 정말 레고랑 다 꺼내 저기도 다 꺼내줘고 잘 놀고 나서 8시 반에 다 같이 30분 정도의 청소 시간을 아빠부터 엄마 다 같이 하고 누나들도 다 같이 하고 9시에 양치하고 9시 반에 전체 소등이 있습니다 딱 그 시간에만 그렇게 규율이 있어요 9시 반에 누우면 셋째 넷째가 잠들고 나면 큰 아이들하고 좀 누워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죠 제가 정리 정돈을 하면서 집이 좀 더 단정해지고 살림살이가 편안해지게 된 이 과정을 제가 일기에 쓸 때 나태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썼어요 보통 나태하면 좀 게으르거나 퍼질러져 있거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나태는 애정과 관심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애정과 관심이 있는 상태로 나아오는 이 변화들이 저한테는 신기해서 이렇게 일기를 계속 쓰면서 기록을 했는데요 상황이나 환경이 안 돼서 사실 정리정돈에는 청소에 좀 열중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정리정돈의 강박이 아니라 자기 삶의 속도와 어떤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덜 해도 괜찮고 또 잘할 수도 있고 그 한 걸음 나아가기까지 긴 시간이 있겠지만 각자의 여러분의 속도에 맞게 그 시간들을 제가 응원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30분 저녁 알람이 울리면 저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빨래 정리와 거실 정리와 청소를 합니다 오케이 구글 아름다운 세상 노래 틀어줘 이렇게 배경음악을 설정하고 저는 주방을 치우러 가고요 아이들은 각자 청소를 하는 시간이에요 막내는 수건을 정말 잘 개요 감사해요 안녕 아 아멘